이희문 성형외과 TV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눈 성형 사례들을 실제 모습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쌍꺼풀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요. 50대 여자 간접 분이신데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찾아오시게 됐나요? 일단 쌍꺼풀 선이 고르지 못하고요. 그리고 앞쪽이 일정치 못한 부분 때문에 제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여러 병원을 저도 알아보던 와중에 이희문 성형외과는 오직 눈 성형만 하시는 원장님으로 정평이 나있으셔서 제가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예. 자 그 환자분이 저한테 거는 기대가 많은 만큼 제 아주 많은 경험과 제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계획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기 한번 보시면요. 지금 꺼져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 자체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전체적으로 부리부리하고 대칭도 물론 안 맞고요. 특히 오른쪽으로는 기울여서 앞에 흉터처럼 라인이 패여있기 때문에 눈 모양하고 선하고 일치가 안 돼서 더더욱 쌍꺼풀이 부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자 제가 말로만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실제 수술을 고쳐 놓은 다음에 수술 직후와 얼마가 지난다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한 시간 반에 걸친 수술이 끝났는데요. 제가 수술하고 느낀 것은 제 생각보다 잘 됐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수술이지만 수술 직후 결과가 아주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보시면 이렇게 꺼진 부분이 다 규정이 됐는데 지방 이식하지 않고 지방을 옮겨서 약간 도톰하게 규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나중에 조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붓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같이 잘된 부분은 눈이 이렇게 둥글게 내안각부터 둥글게 규정됐고 내안각에 있던 앞트임 흉터가 많이 개선돼 보인다. 이런 점들입니다. 수술할 때 좀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네. 저는 불편함은 없었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아예. 환자분이 아주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실 뽑는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실을 풀렀습니다. 자, 일주일이 딱 돼서 오셨는데요. 저는 들어오시는데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이쁘고 젊어 보이셔서 그런데요. 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한번. 어떻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저 수술 전에 제 눈은 항상 뭔가 이렇게 확 눈을 덮인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수술 후에는 동안효과까지 있어서 물론 우리 원장님의 명성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동원효과까지 쌍꺼풀 수술 하나에 가질 줄은 정말 몰랐고요.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셔서 정말 우리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기쁜데요. 결코 이거는 저희가 미리 대본을 짜놓고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눈 앞쪽에 삼각형으로 꺾이면서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이 흉터처럼 보이던 내안과 흉터가 지금 앞뒤 흉터가 이렇게 쌍꺼풀 라인과 잘 어우러지는 인폴드에 가깝게 교정이 됐고요. 또 눈 모양이 삼각형이면서 부리부리 했는데 눈 뜨는 정도를 적절히 교정해서 이마로 뜨지 않고 편안하게 뜨는 그런 자연스럽고 초롱초롱한 눈매 그리고 꺼진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꺼진 부분인데 저는 이 꺼진 부분이 50% 정도 예상을 했는데 교정 가능성이 지금 보면 거의 90% 이상 교정이 됐는데요. 물론 조금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동안처럼 보이고 얼굴형에 맞는 자연스러운 눈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또 눈을 뜨는 그런 눈의 그런 눈매입니다. 수술 전에는 좀 부리부리하고 힘없는 답답한 듯한 눈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고 초롱초롱하니까 그 눈빛 자체에서 나오는 젊어보이는 그런 눈매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수술을 너무 칭찬을 하면 자화자찬 같아서 이 정도 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는데요. 다음에 또 친구분들 소개 많이 시켜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네, 대답이 좀 이건 시원치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